플러스 시어터가 라인업을 공개했더라고요 2023년 라인업 빠르게 되게 치고 나온 듯한 인상이 강하게 받았는데 빨랐어요? 보통 12월 중순 넘어가면 발표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몇 개의 제작사가 라인업 공개 안 했는데 아 그래요? 플러스 시어터 했더라고요 미드나잇 앤트러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블랙 코미디 작품이니까 내년에 플러스 시어터에서 하는 공연이 랑에서 하는 공연들이 다 코미디인 거예요 미드나잇을 코미디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미지가 안 맞아서 그래서 하나를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해버린 거고 저희 랑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제가 그냥 유튜브 방송하다가 쓱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는 편이어서 정해져서 얘기한 거예요 정해져서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카톡에 보면 대충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작품한다 무슨 작품한다 공지 안 됐더라도 어느 극장에서 대관이 얼마큼 돼 있다더라 대관 다 차 있잖아요 지금 좀 괜찮은 공연장들은 이미 내년 내후년도 대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품 라인업 발표한 게 캐스팅 발표한 것보다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약간 좀 요즘 분위기랑 안 맞아서 그래도 제작사들이 라인업 발표하면 되게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관심 가지면서 이제 거의 동시에 누구 데려와라 이제 이런 얘기 이게 확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럼 미드나잇은 근데 어떻게 같이 제작으로 된 거예요 랑이 앤트러스 초연 당시에도 마케팅을 참여했었고 그 전부터 그냥 알고 지냈던 지인들 사이니까 이런저런 작품 이야기하다가 이 작품 했으면 좋겠다 왜 안 하냐 지금이다 타이밍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때마침 배우분들도 이제 이 방송 나갈 때면 다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을 거니까 내일 녹음 날짜 대비해서 내일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방송 나갈 때 지금 티켓 오픈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주목할 만한 공개들이 많나 뭐가 쇼노트가 내년 라인업을 공개해서 그게 한 번 되게 화제를 모았잖아요 쇼노트는 공개에도 무슨 뭐가 이렇게 노출된 것처럼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게 공식 발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구탠버그가 있었고 구탠버그 어떻게 또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불러서요 쇼노트에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쇼노트 보고 있나 막 이러면 영상 막 찍는데 쇼노트에서 나 보고 있으니까 잠깐 들어와 봐 그래서 왜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이거 할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구탠버그 얘기해서 어? 구탠버그 약간 재미있는 공연이니까는 왠지 어울릴 것 같아서 신나서 오케이 이렇게 했죠 좀 빨리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EMK가 내년에 무슨 11개 공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진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 한 작품 공개했잖아요 신작으로 베르사유 아 그중에 하나만 또 했어요? 네 아직 전체 공개는 안 했고 내년 연말 작품인데 되게 빠르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베르사유 그렇다면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공연장도 엘지아트센터 마곡 새롭게 오픈한 그 공연장이어서 기대감이 아 LG는 지금 저기 영웅 준비하고 있는데 공원도 안 올라갔는데 연말 게 오픈이 된 거네 내년 23년 연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작사들 궁금해하는 공연들 많을 텐데 그렇죠 이제 속속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링크아트센터 새로 만들어진데 거기 라인업들도 이제 막 또 발표할 거고 하겠죠 개관 페스티벌도 진짜 빵빵하게 하던데 엄청 어려워하죠 한 달 넘게 콘서트를 미친 듯이 하죠 조수미 씨와 그 다음에 용재 온희를 만나게 된다는 굉장히 되게 놀라운 그 공연장 어떨까요 저 겉에 외관만 살짝 보러 갔어요 어느 날 그냥 문득 갔는데 어떤 대학로에 좀 정말 새로운 공연장으로 떠오를까요 너무 멋있고 괜찮고 약간 그 영광홀 같은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공연장이 근데 약간 그 뭐랄까 요새 같다고 해야 되나 그 1번 출구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묘하게 그 되게 정서가 좀 약간 운치 있는 것 같은 500원 넣으면 야구공 튀어나오는 그 거기를 골목을 싹 지나가고 나면 짜잔 하고 나오는 공장이 잘 만들어진 그래서 이번에 실제 공연장 내부는 제가 아무거나 봐서 모르겠는데 객석도 400석 500석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 분장실이 어떤지 무대 장치가 어떤지 이런 거는 모르고 객석에 앉아있을 때 어떤 시야가 어떤지 이것도 아직 몰라서 좋은 라인업들이 쭉 들어가면 뭐 자리 잡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스가 예스 공연장이 있고 링크가 링크 아트센터가 생겼잖아요 대학로의 파크가 전용으로 하고 있는 공연장은 지금 없잖아요 요거 요거 어디 공사하지 않을까 블루스케어 있어서 그런가 예매처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극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플러스 시어터가 있어서 저는 대관들을 안 줘요 다른 공연장에서 드림아트센터, TOM, 아트원, 링크아트센터 모두 다 저희도 대관 집어넣으면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근데 다른 공연장에 대관해서 가시려고도 하세요? 네 공연장 사이즈마다 다 다르니까 필요하면 가야죠 여하튼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연이 정말 정신없이 올라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도 정말 많은 작품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럴 거면 뮤지컬 29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아로운 공연 생활 유튜브 진행자이자 주식회사랑 대표인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뮤지컬, 창작 뮤지컬 푸른잿빛밤 푸른잿빛밤 이라는 공연입니다 이거 어디서 언제까지 하는지 잠깐 우리 편집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면 푸른잿빛밤 지금 드림아트센터 2관에서 공연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29일까지 공연하고요 이 작품 창작 초연입니다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없이 100분 동안 공연이 되고 제작사는 홈컴퍼니입니다 홈컴퍼니가 작업을 요즘 쉬지 않고 하네 미아파밀리아하고 그 다음에 라우에스트하고 푸른잿빛밤하고 미아파밀리아 CGV에서 상영한 것도 반응 진짜 좋았다고 하던데 그거 뭐 미아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와서 또 같이 또 엄청 즐겼겠죠 또 맞다 월드컵 좀비? 아니세요? 월드컵 좀비는 뭔가요? 새벽에 축구를 연결하니까 잠을 못 자고 아 축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네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아 근데 저는 사실 막 스포츠에 관심이 많지는 않아서 막 챙겨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몇 개는 봤거든요 선수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약 한 열흘간 이번에 경기 일정이 너무 짧아서 열흘간 엄청 행복했다가 엄청 가슴 쓰렸다가 행복했다가 여하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축구 경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이제 공연장이 오면 항상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매니아 되시면 어떤 공연이 좋아서 몇 번 회전을 돌고 나시면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아파 밀려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속해 있으면 매우 즐거운 공연들이 등록배내 미쳐서 돌아가는 그런 거 한번 나중에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 CGV 상영 이런 것들 계속 꾸준히 되면 좀 좋지 않을까요? 대극장 공연도 CGV에서 가끔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해서 기업에서 돈을 투자해서 공연 영상 촬영도 좀 고퀄리티로 찍고 해외 판고도 좀 팔리고 그래서 공연 하나 만들면 몇십 년은 먹고 살 수 있고 몇십 년? 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한 편 만들면 한 편 만들어서 꽤 성공을 거두면 제 생각에 저희 회사 규모 정도면 사회참미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면 이거 성공시킨 걸로 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그래도 그 직원들이 다 3개월에서 6개월 갈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가면서 열심히 뭔가 또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 공연으로 하면 이거 이제 두 달 갑니다. 두 달 가고 공연이 망하잖아요. 공연 흥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흥행 이거 안 된 거 메꾸기 위해서는 근 2년 갑니다. 2년. 대극장은 더 심하고 오래 간다. 대극장은 이제 그래서 하이리스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연은 우리 거 전관 한 번 사주세요. 이러면서 기업에서 찾아가서 전관 사도 그게 이 공연 제작사에 크게 저지우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연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캐스팅해도 제작사들이 혈안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단한 캐스팅이 들어오면은 좀 확 공연을 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빛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구나. 다른 데로 갔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 뮤지컬 푸른재 빛밤입니다. 홈컴퍼니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 간단한 내용 말씀드리면 독일의 윤동주라고 불리는 천재 작가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이 작가 혹시 아세요? 편집장님은? 저 예전에 이별 없는 세대라는 걸로 이제 알게 됐는데 아 그러세요? 이 작가도 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했잖아요. 26살이나 나이에 떠났고 독일 작가고 1920년대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작가인데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나봐요. 15살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 유력 일간지의 시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후대의 이름이 남겨졌나 싶고 근데 이제 태어난 시기가 조금 불운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2차 대전을 발하면서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그렇게 전쟁터하고 감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을 2년 정도 남기고서 병상에서 쓴 작품들이 시집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원래 아셨구나. 제가 이거를 아마 어떤 잡지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별 없는 세대라는 걸 소개한 거를 보고 그게 이제 소개 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찾아봤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공연 이거 이렇게 PD님이 대본 틀 같은 걸 만들어주시면 방송해야 되니까 조금조금 찾아보면서 듣고 제가 찾아보는 걸 잘 못해서 제작사 아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뭐냐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곤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인지 몰랐고 공연을 이번에 볼 때도 이런 사전 정보 하나도 없이 봤거든요. 보고 나서 내용을 나중에 들으니까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볼프라는 역할이 사실 이 작가의 모습이나 작가의 작품에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볼프랑 라이자 라디 이런 역할 모두 다 볼프강의 작품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만든 이 작가가 이 볼프강의 작품들 중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좀 갖고 와서 그 공연 중간중간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별 없는 세대 그것도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모르고 봐서 어땠어요. 그런데 또 이 작가가 배우로 활동했대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재미난 이력들이 있어서 공연을 제가 아직 프런치패반으로 못 봤거든요. 공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떠셨나요? 일단 정서적으로 그냥 공연 본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 잔잔해요. 잔잔하고 잔잔한데 그 안에서 있는 내용들은 사실 잔잔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픈 이야기들이라서 이왕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볼프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받은 임무가 전쟁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족들한테 유품을 전달하는 일을 임무로 맡아요. 작가적인 상상인 거죠. 그런 임무를 맡아서 가게 되는데 이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술만 먹고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역할이 나오는데 이 라이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일상으로 복귀시켜주기 위한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자라는 사람이 볼프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볼프가 이제 라이자를 만났는데 라이자가 너무 밝고 기분 좋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여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만나서 둘이 라이자가 본인에 대한 얘기 본인도 이제 전쟁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볼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러면서 둘이 또 애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라이자한테 돌아오지 않았던 가족이 바로 볼프랑 같이 있었던 전장에서 같이 있었던 본인이 마치 지켜주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것 같은 라디라는 사람이 동생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이제 라이자한테 얘기하면서 공연의 내용은 좀 크라이막스로 가고 그런데 라이자는 결국 이제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다시 볼프가 일어서서 또 다른 유족들한테 유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잿빛 그 좀 잔잔한 이런 느낌이 계속 묻어나는데 그 안에서 연기하는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서사를 내가 상상하게 되면 슬픔이 굉장히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 이제 눈물이 막 나고 이렇게 되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씩 보시면 확 빠지면 좀 그렇겠다. 이제 여기서 좀 배우들마다의 어떤 감정선을 처리하는 거에 관객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배우들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그 배우가 그 역할에 몰입해서 연기하는 거에 이제 감정을 극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푹 빠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점은 그 배우들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그날 그날의 어떤 그 흐름에 뭐가 나 탁 초반에 살짝 꺾이면 그때 좀 이렇게 좀 공연이 좀 이렇게 구성이 좀 탄탄했던 구성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연들에 그럼 영수님은 어떤 케이스를 공연 보셨어요? 저는 최호승 배우와 기라은 배우와 류찬열 배우를 봤는데 이 기라은 배우와 저기 최호승 배우는 제가 이제 관여하지 않은 공연에서 한두 번씩 무대에서 봤던 배우분들이고 류찬열 배우는 인간의 법정이라는 공연으로 최근에 알게 된 배우인데 생각보다 너무 똘망똘망하게 류찬열 배우가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 딕션도 좋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만난 사이였으니까 그렇게 좀 애정이 갔고 최호승 배우와 기라은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들의 감정선이 터졌을 때 멀리서 봐도 울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배우들 저거 하면 짐 빠지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한 번 봤으니까 몇 번씩 본 사람들보다는 좀 감정이 좀 덜했고 공연을 보고 나서 이런 내용을 알게 돼서 이 이별 없는 세대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작품에 이제 중간중간에 투입됐던 이 볼프강이라는 사람의 작품의 어떤 인용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 더 좀 공연 볼 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 이거 좀 방송하고 볼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라흐에스트라는 공연을 왜요? 왜 웃어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후기가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가지고 뭐였죠? 저희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보셨거든요 공연을 그래서 우리 거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공연이 너무 재밌다고 라흐에스트를 여기서 배우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고 배우들 만나서 방송하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배우들이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알겠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앱 다시 불러서 다시 방송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갖고 아직 우리 편집장님처럼 푸른재핀밥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방송 듣고 이거 살짝 얘기해도 되죠 다음에 우리 배우분들 나와서 배우분들 얘기도 좀 듣고 나서 공연 보시면 훨씬 더 좀 재밌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연 어떤 공연인지 찾아보니까 손유동 배우 이럴 거면 뮤지컬에 두 번이나 출연했잖아요 이럴 거면 뮤지컬과 인연이 깊은 배우인데 유동 배우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유동 배우가 되게 잘 어울리는 역할을 만났구나 그래서 궁금해져서 보러 가려고요 손유동 배우가 하는 푸른재핀밥이 목소리가 좋다고 유동 배우가 목소리 좋은 줄 알았지만 되게 더 새삼 느꼈다 저음의 보이스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후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많았어요 호평이 정말 목소리에 관한 호평이 되게 많았어요 이 목소리가 손유동 배우 최우승 배우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배우들이 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역할이 근데 유동 배우의 목소리가 떠 있지 않잖아요 대단히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쁘게 많다 이러지 않으니까 하이톤으로 가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하이톤 하겠지 근데 이런 데서 얘기할 땐 특히나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연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작품에 나와 있는 볼프강의 어떤 작품에 차용됐었던 문구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목 자체도 사랑스러운 푸른재핏밤, 민들레, 부엌시계 이런 것들이 볼프강 작품에 있는 시나 소설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사용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프강 작품을 전체적으로는 좀 알지 못해서 좀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시 보러 가시는 걸로 공연 아니 공연 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시간 되면 근데 이제 볼프강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안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이제 나치 군인도 직접 되기도 하고 네 끌려가서 징집돼서 근데 거기에 계속 끝까지 한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병을 얻어서 요조를 하게 된 이런 케이스라고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 이제 이 시대를 어떤 약간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시기를 겪은 많은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위로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캐스팅 소개도 해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볼프 역할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최우승 손유동 배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직접 모시기로 했던 유현석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고 라이저 역할 그 라디의 누나 역할이죠 정우연 배우와 길하은 배우 김이후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 세 명은 제가 느끼는 결이 좀 달라서 어떻게 연기할지 좀 너무 궁금해요 세 명의 어떤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라디 역할은 이진우 배우와 류찬열 배우 이렇게 총 8명이 이 공연을 이번 시즌에 진행을 하고요 이 작품이 창작자들한테 지원 사업 이런 걸로 개발이 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전제작활동 지원사업 선정작이라는 거 선정작인 거 이 작품에서 이게 뭐여서 찾아보니까 이게 오래 생긴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산실은 이전에 있었지만 이거는 리서치, 사전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 사전 연구하고 사전 제작 비용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또 되게 좀 창작자들한테 좋은 그런 지원 사업이 생겼구나 싶어요 이게 전달이 좀 잘못되면 오해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창작 지원 사업 하전 제작 활동 지원 사업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작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창작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창작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창작자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작가랑 작곡가들이 머리 쓰고 고민하고 있는 거 자기들이 쓴 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작가랑 작곡가들이 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막 이렇게 모여서 음악 만들고 뚱딱뚱딱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지치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뭔가를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제작사가 제작사랑 매칭시켜줘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이 프론제 핏밤은 제가 알기로는 홈컴퍼니가 이 창작자들을 다른 작품 할 때 창작산실에 다른 작품을 할 때 만났대요 이 창작진들을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일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연습실에서 얘기하다가 맨날 며칠째 같은 공연 연습하고 있는 짜증나니까 다른 공연 얘기하고 야 너는 다음에 뭐 쓰냐 아 진짜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왜 안에 해봐봐 아 할 사람이 없어요 뭐 돈도 없고 이러면은 그래 이제 대충 내용을 싹 듣죠 듣고 나서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쓱 가서 다음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이거 한번 내볼까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하튼 홈컴퍼니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론제 핏밤 이야기를 듣고 어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창작자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이거 할 때까지도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아 홈컴퍼니가 네 그래서 이제 홈컴퍼니가 제작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홈컴퍼니가 지원받은 제작비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작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원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적죠 금액이 적죠 그래도 이제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사전연구 비용으로 500만 원 지원되고 그 사전 제작비용으로는 1500만 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 보면 지원사업 엄청 많아요 정말 종류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아갖고 지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지원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작곡을 좀 할 줄 안다 이런 분들 계시면 창작의 뜻이 있는데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원사업도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진짜 많아요 저 얼마 전에 완전 다른 분야에 있는 분 중에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랑 공연이랑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 그런 종류의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랏돈이니까 나랏돈 잘 쓰게 하려면 이런 거 지원해갖고 여러 가지 좀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 박윤혜 작가하고 김진아 작곡가도 신인 창작자들이잖아요 네 완전 신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만나서 정말 작품을 무대에 올렸죠 그리고 김은영 연출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작곡가이면서 연출가로 또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천우 창작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요즘에 저희가 이럴 거면 뮤지컬 할 때 난세 얘기할 때 한번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세 세종1446 라우에스트 라우에스트를 김은영 연출이 했다는 건 저는 또 그때 몰랐네 그래서 참 능력이 많은 사람 근데 이게 한번 해갖고 공연이 몇 개 이렇게 좀 괜찮은 성과를 내면 연출 의뢰가 많이 오긴 하나 봐요 계속 의뢰가 계속 계속 오죠 저 어제 어떤 이제 공연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저희 우스갯소리로 저희 잡지에 그런 얘기 다뤄달라고 하셨는데 소극장 연출가나 작가는 많은데 대형 뮤지컬을 창작 뮤지컬을 개발할 만한 정말 그런 이제 창작자 진이 없다 연출가랑 작가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우선은 많이 없잖아요 창작 뮤지컬 많이 안 만드니까 대형 창작 뮤지컬에서 그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발굴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어제 봤던 공연 관계자분께서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주 많다고 하니까 좀 대형 뮤지컬을 만들어보고 제작해보고 싶어도 너무 스태프들을 차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뭔가 하나 좀 잘하면 계속 작품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풀이 없다 프랑킨슈타인 처음 만들었을 때 이성준 음악감독 그다음에 막영범 연출 일 엄청 들어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로에 지금 창작 뮤지컬을 쓰고 있는 작가 작곡가도 많고 연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작품이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연출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대형 뮤지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형 뮤지컬도 곧 있으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누군가 기회를 주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대형 뮤지컬을 많이 하고 있는 배우들이 창작 뮤지컬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되면 창작 뮤지컬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면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가 작곡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대형 뮤지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창작 뮤지컬이다 그러면 배우들이 기피를 해서 이거 만들어내는데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힘드니까 안 했는데 요즘의 배우들은 대형 뮤지컬에 올라오는 창작 뮤지컬 초연작을 그런 거 좀 어려운 것보다는 도전 정신이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만드는 캐릭터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대형 내에 있는 창작진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형 뮤지컬에서는 제작사들이 거의 다 제작사들도 너무 많지 않고 한 제작사가 외국 라이선스 공연들을 워낙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 연출들은 다 협력 연출 협력 안무 정도로 들어가니까 이런 좀 다양하게 공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됐을 때 창작 뮤지컬들이 흥행적으로도 작품적으로도 성공을 좀 몇 개 거두는 횟수가 좀 많아지면 확률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응원해 봅니다 응원 너무 너무 로미오의 당신의 이름은 로미온가요처럼 뮤지컬에 너무 외국 이름이 많아서 대형 뮤지컬에서도 영수 경위 나오고 대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회대주의가 좀 있어서 좀 멋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영웅 영화도 잘 되고 뮤지컬도 잘 돼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되고요 우리 푸른재핏밤 이번에 창작 초연이고 인터파크 단독 판매고 그리고 공연 기간도 좀 길다 싶겠지만 1월 29일이면 이거 순식간에 훅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한 달 조금 더 남은 연말에 아마 공연 일정 같은 거 많이 잡아놓으셨을 텐데 시간 나실 때 일단 찍먹 해보시고 찍먹 하시기 전에 이거 한번 이건 뭐라고 공연을 한 번 보는 건 찍먹이라고 그러고 이럴 거면 뮤지컬 한 번 듣고 가서 이런 건 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찍듯이든 뭐든 하겠네 찍듯이 여하튼 한번 살짝 듣고 나서 아마 이 제작사에서 카드뉴스 이런 거 많이 만들 거예요 이 공연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살짝 찾아보시고 공연 보시면 한두 번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습득력이 좀 좋을 테니까 이럴 때 이럴 거면 뮤지컬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라우웨스트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제가 청취자한테 바라는 후기를 영수님이 잘 들려주셨어요 방송을 듣고 공연을 보니 재밌다 제가 해외로운 공연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에요 해외로운 공연 생활에 공부방송을 보고 공연을 본다 근데 해외로운 공연 생활은 거의 라이브로 이루어지니까 할 말을 안 할 말들을 많이 하니까 안 할 말은 아니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 공연 보기 전에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리게 될 때가 있어요 여하튼 해외로운 공연 생활에 공연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보고 공연을 보고 다시 방송을 보면 훨씬 이게 좀 풍성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럴 거면 뮤지컬은 귀로만 듣는 거니까 뭐 알아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시간도 해공보다 훨씬 더 짧으니까 간단하게 듣고 공연 보시면 요즘같이 공연 많은 세상에 이렇게 한 공연만 계속 보시는 분들 말고 여러 공연을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거 듣고 가셔야 되는데 안 듣고 가면은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듣고 가셔야 돼요 또 청취자분들이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후기 읽어볼게요 잔잔한 넘버나 분위기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다만 라디의 결말과 라이자의 서사는 좀 아쉬웠어요 디열에서 봤는데 무대가 낮아서 앉거나 쓰러지는 장면이 안 보여요 제발 사라지지 마세요 눈물눈물 A, B, R이 아니라면 아예 뒷열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중간 총소리가 나와서 놀랄 수 있어요 보신 분이 라디의 결말이랑 라이자의 서사가 아쉬웠다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들 중에 꽤 많은 공연들이 무대 연출하시는 분들한테 공연 연출하시는 분들한테 무대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안 보인다고요 앞렬에서 뒷열로 가는 이어지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열 이거는 극장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단차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배우들을 바닥에 앉히는 씬을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면 배우가 어쩔 수 없어 배우기 쓰러질 수밖에 없어 총 맞고 날 수는 없잖아 이거 천사처럼 날 수는 없으면 쓰러지면 리포팅을 쓰러질 수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게 소극장 무대에서 저는 여신님 보면서도 앉는 장면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제 시데레오스나 용의자역스나 경사무대 쓰는 공연들은 그래도 그게 좀 괜찮은데 경사무대 쓰면 배우들이 너무 또 안무 같은 거 할 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해서 여하튼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리뷰를 제가 많이 봐서 그런가 언젠가부터 배우들이 앉으면 안 보여요가 아니라 배우들이 앉으면 그게 흠으로 제가 그게 안 좋은 점으로 제가 체크하게 되는 리스트가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리뷰 같은 거 보면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실에서 우리 연습할 때도 연습실에서 하다 보면은 조용히 가고 야 일어서라 그래 일어서라 그래 최대한 서있다가 고통받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넘어지라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저도 다음 후기 하나 무대가 작아서 동선이 조금 심심해요 중후반부에 볼프가 라디와 라이자의 관계를 깨닫는 순간 바뀌는 표정에 집중해 두세요 볼프와 라디 라디와 라이자의 관계성을 잘 따라가면 마지막 장면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로가 되네요 추천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좀 개운해져요 독일의 윤동주라는 소개 문구처럼 극 전반에 인용된 볼프강 보로에르트의 글귀들이 참 시리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 리뷰는 저도 비슷하게 다 느꼈습니다 이 중후반부에 볼프가 라디와 라이자의 관계를 깨닫는 순간 바뀌는 표정에 집중해 두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푸른 제피밤의 전체적인 감정을 잘 느끼려면 전체적으로 배우분들의 표정에 집중해야지만 좀 느낄 수 있는 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렬 일렬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좀 해소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배우들도 연출도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근데 아직도 저는 소극장에서 이거 뭐지 이거 오페라 글라스 오페라 글라스 드는 게 아직도 저는 어색한데 제가 어색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관객분들이 배우분들 표정 보려고 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들 때 나도 좀 부스럭거리게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종입니다 통통통통 자 제가 첫 번째 소식 말씀드릴게요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 아 웨스턴 스토리를 내가 너무 신경 써서 그런가 1년 내내 듣는 것 같네요 웨스턴 스토리 중계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19일 저녁 8시에 강혜인, 배나라, 신성민, 정연, 김대종, 정재헌, 장재웅 이 페어로 이 중계가 진행되고요 1월 30일까지 중간에 이제 빠진 월요일도 있으니까 그거 좀 잘 공지 좀 참고해 보시고 매주 월요일 8시에 매횜마다 다른 페어로 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웨스턴 스토리가 가격은 2만 2천 원이고요 티켓은 스테이지 X, S24, T몬 스토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중계 소식 정말 많네요 뮤지컬 개화 고양이의 시간도 중계 소식이 있어요 12월 19일과 26일 저녁 8시에 시작되고요 19일에는 정욱진과 디엘 26일에는 배나라, 백동현 페어로 진행됩니다 티켓링크와 네이버 TV에서 보실 수 있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아 이거 뭐 근데 이게 다 월요일만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또 공연 보는 사람들하고 안 겹쳐야 되니까 특히 진짜 12월 19일 엄청 박 터져요 아니 이걸 그럼 근데 이게 새벽까지 내내 24시간 한 바퀴 돌리면 안 되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야근하거나 이러면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소스 노출하다가 송출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 새벽에 담당자가 같이 밤새워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먼지점프를 하다 였나 이게 안 열려가지고 그날 아예 상영이 취소되고 다른 날인가 다시 열렸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40분 동안인가 계속 안 열리다가 결국에 취소됐어요 아 여하튼 이거 서버도 그렇고 좀 중계하시는 분들도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공연 보시는 분들도 이거 좀 어디 어디 협회나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시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공연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렇죠 중계는 제발 따로따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겹치니까 안 겹치게 저희가 다 이제 월요일만 다 이제 쉰다고 생각하니까 월요일날 또 생각해보면 월요라이브도 월요일날 하죠 저도 가끔 월요일날 하죠 월요일날 또 아마 그 시상식 이런 것도 다 월요일날일 거고 뮤지컬 시상식 내년에 월요일에 하죠 매년 월요일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 같은 거 공연 결혼식도 다 월요일날 있죠 월요일 복잡합니다 이거 자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인데 잠깐 링크아트센터 개관기념공연 링크페스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얼루에이즈 썸머 고훈정 김찬호 콘서트 이거 시작 서른 즈음에 박자원 신주협 김찬종 반정모 콘서트 여기 이제 이분들이 다 서른 정도 된 거죠 내년에 서른인가 보지 신주협 서른 됐어 지금 또 오펀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쓰리게더가 뭐예요? 투게더 대신에 쓰리게데를 하는 것 같아요 셋이서 뭔가 쓰리게데도 이거 쓰리게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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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길 바래 장지후 임준혁 배나라 콘서트 이거 이거 뭐죠? 안 친한 세 사람이 안 친하신 분들이 안 친한가? 사찬 웨스턴 스토리 이렇게 엮여있는 배우들 아닙니까? 뭔가 제목을 재밌게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콩콘 첫 번째 노데브 보석상자 최석진 박정원 유현석 콘서트 콩콘 두 번째 노데브 보석상자 김대현 정성일 최우승 콘서트인데 콩콘 콘텐츠 플레이닝 콘서트라고 예상이 되고 노데브 노데브는 노재한 대표를 얘기한 거고 그렇죠? 이 제목을 노재한 대표가 지었던 노재한 대표한테 허락을 받았던 배우들도 이 제목을 알고 노재한 대표도 이 제목을 아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용수님 뭐 하셨어요? 저는 배우들이 보석상자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거 원래 그 현석인의 보석상자 아닌가요? 원조가 아 그래요? YG 부를 때 현석인의 보석상자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자기만 보석상자 열어본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런 표현이 있구나 아 이거는 뭐 최석진 박정원 유현석 김대현 정성일 최우승 배우는 이 콘서트로 다른 제작사에서 캐스팅 제안을 할 때 그 콘텐츠 플레이닝 거 뭐 안 하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거 없을 때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작사 대표랑 이렇게 돈독한 관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쓰여질 정도로 돈독한 관계인 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또 영수님이 기대한다고 했던데 쾌남시대 원종환 김대중 최우중 이경우 콘서트 네 이게 섹시 동환클럽 섹동클 섹시동환클럽 이후에 한동안 그런 모임이 없다가 이번에 나왔죠 원종환 김대중 최우중 이경우 콘서트인데 대중신 또 여기도 또 있네요 쾌남시대에도 쾌남클럽에서 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중이가 만든 거 아닌가요? 여기 그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원종환 김대중 최우중 이 세 명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경우 배우가 여기에 꼈죠 그래서 원종환 김대중 최우중 이경우 콘서트에서 제가 이거는 아이디어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얘기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 때 제가 기대해보고 있는 그림 아 이거 얘기해도 될까? 어떤 그림 기대하고 계세요? 웨스턴 스토리와 난쟁이들의 만남? 뭐 이런 거 웨스턴 스토리 그 가발 다 쓰고 나와도 왠지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딱 그겁니다 저도 그걸 세 명이 그 가발을 썼는데 이경우만 난쟁이 가발을 쓴 이런 느낌 아 이거 사실 나한테 나랑 얘기할 때 막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무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 이뮤에서도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발머리자들 만나가지고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단발머리자들 그 아이디어 아닌가요? 저는 웨스턴 스토리 볼 때부터 계속 얘기했고 이거는 아마 이 친구들 모두 다 자기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할 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우 플레잉 최수진, 제이민, 나하나 콘서트 제목들 중에서는 가장 뭔가 되게 심플해서 전공법으로 승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노래도 정말 승부할 것 같이 콘서트를 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리프트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날개 링크 아트센터엔 리프트가 있다 뭐 이런 거 하부가 있다 이렇게 여하튼 기대됩니다 링크 아트센터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 콘서트 이렇게 링크 패스트 하면서 공연장에 대한 캐런들의 정보가 이렇게 쫙 퍼질 것 같으니까 많이 알릴 것 같고 그 마니아 관객분들도 정말 관심 가질 만한 레퍼토리돌로 딱 구성이 됐잖아요 네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 20년 전에 LG 아트센터가 처음에 개관할 때 정말 우리가 가까이서 보기 힘들었던 외국 좋은 공연들을 쫙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그때 LG 아트센터에서 하면 무조건 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 링크 아트센터의 링크 패스트는 약간 매니아들한테 일단 대학로에 상주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매니아들한테 어필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작전이니까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반깁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콘서트 소식이 더 있는데요 12월에 12월 19일에 이승현 배우가 7년 만에 다섯 번째 담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해요 4시하고 8시 총 2회의 공연으로 진행되고요 홍대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회차마다 이승현 배우하고 절친한 히든 게스트가 나온다고 하네요 뮤지컬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무대와 앨범 추록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티켓은 YES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전석 6만 6천원입니다 4시 공연은 마틴의 2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샤거스 할인이라고 해서 제작사인 노란장미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팔로우 시 10% 할인도 해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 배우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예고편 영상 보는데 울컥울컥해갖고 어떤 점에서 울컥하신 거예요? 그냥 노래랑 정성아 얼굴이 마른 거랑 정성아 배우 얼굴 마른 거예요? 잘 아니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던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싶었던 게 막 그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카톡을 막 보냈어요 이걸로 대단한 스타가 되자 정성아 배우한테 고맙다고 그랬는데 전 기대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봉이 계속 미뤄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개봉이 정해졌는데 좀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았으면 뮤지컬 영화인데 약간 뮤지컬 영화 그러면 밝고 막 이런 쪽으로만 딱 가는데 그거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진중한 이야기를 진짜 멋진 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12월 21일 숫자도 나쁘지 않아요 1, 2 거꾸로 2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2월 21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뮤지컬을 영화한 작품이고 안중근 회사가 하홀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할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딱 1년 1년을 다룬 내용이라고 하고 정성아 배우가 영화에서도 뮤지컬에서도 주인공 하지만 이번에 영웅의 정성아 배우 나오나? 네 뮤지컬의 다음 생각해봐요 이게 영화가 터졌어 영화 100만 200만 500만 천만 명량이랑 비교해가면서 이걸 보면서 뮤지컬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창작 뮤지컬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형 창작 뮤지컬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 다 뮤지컬으로 막 웃는 남자 말고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또 역사 그러네 세종국이 예전에 이순신도 있었고 여하튼 이렇게 좀 대극장에도 창작 그리고 이게 외국에 나가서 인정받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K뮤지컬 이러면서 안중근 역할 맡으셨고 정성아 배우가 나무니 배우님이 안중근 나무니 배우님 그 영상 영화 이거 선전이 아니라 뭐지 예고 예고에서도 보면 눈물 다 흘리시는데 그냥 그냥 막 그리고 나무니 배우님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음악 노래 부르시는데 막 진솔하잖아요 벌써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을 맡으셨고 김고은 배우 김고은 배우가 그럼 영웅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거기 소속사 배우들 쫙 같이 이때 해공 한번 찍자고 독립군의 정보원 서리 역을 맡았고 조재윤 배우가 안중근의 오랜 동지 우덕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 좀 재밌는 부분인데 한국 영화 최초로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녹음을 시도했고 전 영화의 70%를 현장에서 녹음해서 더욱 생생하게 감정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영화의 70%를 현장에서 녹음했다는 게 동수녹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래를 현장에서 녹음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현장에서 노래를 현장에서 어떻게 녹음했다는 거지 그리고 마이크를 차고 차고 마이크를 다 차가지고 나중에 후반 작업으로 이걸 다 지웠대요 마이크 선에 놀랍다 돈이 얼마야 네 아 그 노래 아 이거 정성화라는 사람이 노래 이렇게 부르는지 사람은 잘 몰랐을걸요 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전체 트랙이 네 그 나 혼자 사무실에서 보면서 들으면서 우셨다고요 네 눈물이 아 웅수님 이렇게 애정 애정 의아할 정도로 기쁘신데요 그쵸 아니 나는 진짜로 저기 테레비에 TV에 뮤지컬 조정석이 나와서 이러면은 전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이 배우가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한 번 카톡 보내는 걸로 그 다음부터는 치근덕거리지 않는데 그냥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돼서 좀 여유로운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다가 이 제작사가 또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된 제작사니까 네 A4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서 보러 갈게요 네 공연은 초대권으로 달라고 그래도 영화는 돈 아닌가 공연을 돈 내고 봐야 되나 여하튼 뭐 둘 다 네 둘 다 돈 내고 보시는 걸로 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대학무 소식통이었습니다 저희는 푸른잿빛밤의 유현석 기라은 배우와 함께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뮤지컬 언더바 도라도라 골뱅이 네이버 닷컴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푸른잿빛밤에서 볼프 역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푸른잿빛밤에서 라이자 역할을 맡은 기라은입니다 목요일엔 저희와 함께 푸른잿빛밤에 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려요 이럴 거면 뮤지컬 뮤지컬 푸른잿빛 한글자막 by 한효정